코트 위에 선수들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 자체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중개석까지 기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양 팀 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성수 플러그에 막힙니다 그리고 골 밑 공격 리바운드 아 좋아요 엔드버닝블드 네 시작 좋습니다 경기를 꽤 오래 할 것 같죠? 자 돌면서 쉽게 돌지 못하는데요 아 좋았어요 어 드립을 줬습니다 정현웅 정현웅 해결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SDN이 득점을 다시 외가 그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 아 좋았어요 네 자 본인의 리바운드 다시 골 밑 아 잘 올라가셨어요 네 자 점수는 자 공격권에서 선더5 오른쪽 코너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쌍 골 밑 아 좋았어요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이유민입니다 네 정현웅 선수가 한번 팁 비드민우 스탑 점퍼 외곽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이후의 골 밑 해결 조영웅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킨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번졌습니다 자 정확했어요 네 나왔어요 윤성수 정현웅 정현웅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어렵게 던집니다 오오오오오 이게 들어갑니다 정현웅입니다 이야 이게 들어갔어요 정현웅 정현웅